지난번에는 부엌이 쪼그맣어가지고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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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도 들어가 있네 5분도 들어가 있네 일단 우리 응원해주자 좋겠네 티비 보겠의네 티비 보겠네 엄마같아 대략 자격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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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 이머를 응원해줄게 시시시 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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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힘이 나? 힘이 나? 고마워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별말씀해 천만해 만만해 내가 잘하고 싶다 고마워 이거 맞아? 둔둑 떠있는데? 마늘이 더 많으면 좋겠다 마늘 좀 많이 주지 요즘 키트가 진짜 잘 되겠다 나같아 너무 신기해 오 마늘향이 올라와 오 새송이로 완전 성평해 귀엽지? 응 신선해 기름 고춧가루 많이 주지 NZD 마늘을 많이 주려고 초코 초밥 스팸 진짜? 근데 지금 이거 소세지 3개 넣은 거야? 3개밖에 없어 아니 소세지 있다고 그래서 나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거 3개 넣었어 반 잘라서 난 안 먹을게 아니야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콩 한쪽 더 나눠 먹어야 된다 얘는 좀 크잖아 우리 위해서 소세지까지 넣어주자니 다 털어넣어주자니 다 털어넣어주자니 맛있다 맛있다 근데 이제 3주 지나니까 먹을 수 있어 그러네 근데 그거? 그냥 사라져 너 휴대폰 저기 따라해 저기 저기 나는 고정에서 앙 못해 이제 땅을 깔아봐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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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가 딱 맛있어 맛있어? 응 그 원이랑 내용이 이어져? 그 원이랑 내용이 이어져? 그 원이랑 내용이 이어져? 아니 그냥 구장인 면허 알면 된대 모르시만 본다 나도 원 안 봤어? 안 봤어 근데 춤추비도 재밌다고 막 그러는데 원 내용이 있는데? 누굴 알아야 돼? 저 코끼리가 주인공이야 코끼리가 가수가 됐어 코끼리 가시 나 지난주부터 베이스베을 샀거든 2년 1년 반 동안 못해도 나 베이스베을 샀거든 멋있어 이거 두 마리 했었잖아 대학생 때 그땐 저런 했잖아 아 완전 다른 거라는 거네 베이스가 원래 있었어? 집에? 아니 언제 21년 겨울인가? 응 샀어 배우려고 이거 세 번? 아니? 중고로? 그럼 계속 안 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품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지금? 이거 알아서 아니 아니 좋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왜? 밥이 너무 맛이 없게 나왔어 아 여기서만 안 되겠는데? 한 여기쯤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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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확 된 거 아니야? 확 된 거 아니야? 갖다 대는 거 아니야? 아 됐다 좋아 좋아 맛있게 대단한 소리 떡볶이만 아닌 거 같아 맛있게 안주기 힘내야 안주기 힘내야 안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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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주기 여기서 음원의 음원의 양주기 양주기 손까지 꼬치꼬치 손까지 골고루 골고루 우리 응원해주니까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어? 빨리 해치우고 얘녀리를 보내야해 말 진짜 안 듣지 진짜 퀴락이네요 진짜 퀴락이네요 다진 타임 시리즈 배에 다진 타임 다진 타임 그 중간에 다진 타임 치킨 한참 연어 뱅 뱅 다진 타임 이 영상은 오늘의 스트리가 있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맛있어 소니야 뜯어줘 뜯는거 찍을래 내가 뜯어? 왜 다시 묻혔어? 그게 예쁘지 않아? 그게 무지가 있어 매일 잘 못하고 있어요 매일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커 뭐지? 그래 왜 다시 묻혔어?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여행이 내가 몇몇에 반응을 너무 많이 묻혔어요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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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상인데?